옛날에 우리 둘이서 방송했을 때 맨날 만 명 넘게 보고 그랬는데 그쵸? 그때도 니가 잘했어 그쵸? 그때 뭐 볼링 치고 파티룸 그거 하고 합방 딱 두 번 했는데 와 역대급이었지 아니 선 긋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방송으로 한 건데 별로 진짜 나한테 왜 그랬어? 진짜로 대답하대요? 아 아니야 아니야 이슬아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? 근데 너 요즘에 좀 현금 가진 거 좀 있니? 왜요? 나 좀 쓰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니? 여유 있는 거?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? 어 여유통 좀 있어? 그래서 오라는 거고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빌려주기 싫으면 뭐 하지 뭐 안 빌려주면 되지 말이란 야 그럼 나 볶음밥 좀 먹으면 안 되냐 너꺼? 먹어요 야 다 먹었으면 가라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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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여러분 더 큰 옷 다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있어봐 농담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 방송할 때 그 마이크 좀 뿌리면 안 되잖아? 탐방할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던데? 알았어 그리고 저기 혹시 목적점이냐? 아잇 아잇아잇 임마 떨어졌으면 못 먹겠다 씨 이거 먹는다면서요 그니까 자꾸 못 먹겠다고 이거 먹어 수저 이거 내가 한 입 밖에 안 됐어 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수저를 써 우메 먹을게 우메 불러줘? 맛있다 맛있어요? 응 야 일로 똑바로 앉아 아 좀 제대로 좀 앉아있어 진짜 어어 또 손대지 마 진짜 고소할 거야 만지지 마라 진짜 나 진짜 고소한다 진짜로 나 재현에 연락할 거야 진짜로 그만 있어 그럼 여기는 만져도 돼요? 여기는? 응 하.. 거기는 왜 만져도 되냐? 거긴 더 안 되지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미쳤나 지금 방송 중에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아랫소리를 왜 만.. 너 임마 남자가 그 얘기했어봐? 지금 임마 내일 지식어 검색어에 올라가? 와 오빠 피해가 없을 때는 나보고 애기같이 생겨졌네 이뻐졌네 와 꼭 이것만 켜지면 아주 막 뭐 시크한 척하고 그거는 방송 아니니까 내 일상인 거고 이건 방송이잖아 아 좀 만지지 말라고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레알로 하지마 진짜로 너도 욕한 거 미안하다고 해야지 다 가만히 있으면 여자 여자랑 키스도 하잖아요 하.. 그거 없잖아 없지 한 거지 일이니까 근데 왜 내가 이걸 난 그런 부럽다 형 가만히 좀 있어봐 너가 걔랑 같애? 가만히 좀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근데 진짜 오늘 큰 실수를 했다 왜 내가 왜 아바타 소개팅에서 너를 섭외했을까 너 나한테 오빠라고 하지마 최고님이라고 알았어? 싫어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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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요 삼촌이라고 삼촌 아 무슨 삼촌에 날짜리 별로 안 나오는데 너 같은 여동생은 둔 적 없어 아니 오미약김 불러줘 호라카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? 그거? 오빠? 아칼리? 너 내가 말하는 게 웃음이야? 아니요 웃음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내가 시키는데 왜 알았어? 그러면 하고 여유권 있냐? 200 있냐고 뭐 하려고 마사지 가게 마사지 2시간 아로마 받아보고 싶은데 못 받아요 온 없어서 200만원 딸이 아로마스라고 나를 그걸 줘 내 면을 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펜초야 전문적인 급이 있어 뭐해 마스 돌려서 거기를 가면 드리디아 안 다녀 아니 아니 와 짜증난다 안 해 진짜 진심 뭐해 또 또 왜요? 만지지 말랬잖아 알았어 안 만지게 안 만지게 너 한 번만 더 만지면 나도 만진다 만져요 만져요 난 막 이런데 만지고 안 해 어디 만지는 거 난 막 막 콧구멍 같은데 손가락을 집어넣지 숨을 못 쉬게 아하 아하 쿤 회장찌 같이 형 나 부검 좀 히히 회장찌이 왜 순이 순이 알게 오 너 이런 거 잘한다 확실히 역해하면 달라 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해보니까 시청자들에게 풍을 빨았어 남자친구 없는 척 하면서 다 토해내 너 남자친구 있는데도 없다고 뻥쳐가지고 받은 풍이 몇 개야 꽤 될걸? 정말 생각하니까 열 받네 갑자기 다 토해내야 돼 사기죄 사기죄 나 갈래 이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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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와봐 있어요 할 말 있어서 이리로 와봐 5 오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빠가 입에서? 5초 안에 안 올 거면 평생 거 오지마 5 아니 어떻게 오빠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3 3 2 가방도 갖고 갈걸 자 앉아봐 싫어요 이들아 와주면 안 돼? 내가 잘못했다 이들아 잘못했어 오빠 취소 캔슬 만져도 돼 이들아 진짜 갈 거야? 갈 거면 이것 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나는 지금 솔로니까 응 솔로니까 얘기해봐 솔로라인데 그렇다고 왜? 그렇다고 이 종은 그냥 이 종은 어? 정 나오신다 어? 정 나오신다 남자친구네? 아니 아니 여기 택시기사님 말고 남자친구네 택시기사님이 올포컷 했다고? 장난쳐? 택시기사님이 네 앞으로 갈겠습니다 델린시아가 신었는데? 이게 장난치나 지금 나한테 약을 팔은 택시기사님이 올포컷 했어? 택시기사님 아무 노래 챌린지 하시겠네 노래 틀어주면 아주 스타일리쉬 하시네 택시 마크도 있잖아요 아 저거 택시 마크야? 아 저기 저기 있잖아 블랙 택시 아 페이크 아니야? 방송 잘하고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랬지 뭐 발렌타인데이 때 보자 발렌타인데이는 근데 막 썸 타고 그런 사람들이 합방하는 거잖아요 오빠 내가 너무 오바했나? 그게 우리잖아 우리요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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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예요? 그런 사이? 우리 그거예요? 그런 사이? 우리 그런 사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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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